1번 더 강화. 강화 갔다 올게요. 지금 기분 좋지. 강화 잘되고. 자 이번엔 팝팝뿌리 붙으면 사와. 아 뭐야 이거. 5억 이상이잖아. 자 이거 주인 누구야. 우리 강화 5억 이상인데. 이거 그냥 노재물로 갈게요. 이거 원래 안하든가인데. 안하든가 가든가인데. 자 그냥 노재물로 갈게요. 남자답게. 어차피 붙을론 붙고 터지니까. 아 재물 하나 있네. 이거 재물인 것 같죠. 재물 하나만 갑시다. 대신에 이 사람은 채팅 차단하겠습니다. 자 재물 가고. 박원희 형님 어서 오시고요. 자 좋아 좋아. 지금 금카 붙어서 기분이 좋죠. 자 요정돈 봐주자. 자 늦게 오신 분들은.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. 따봉 눌러주시고. 자.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. 화면 터치하면. 오른쪽 위에. 따봉 버튼 있으니까. 살포시 눌러주세요. 자. 파브레가스 표정 봐라. 뭐지 이거. 5억 이상인데. 뭐지 이거. 내 기분을 표현하는. 표정인 것 같아. 알렉스송. 금카 붙였구요. 방금. 방원 형님 땡큐. 4억 이상으로. 자 갑니다. 알유. 레디. 슈위. 투. 알렉스송 아냐. 원. 제로. 붙어라. ешь. 군카 비굽. 하다. 피니atsu америк. 햇담은 다 붙어 아 이거 뭐야 나 터질 줄 알았는데 또 이거 63이잖아 63 와 미치겠네 자 강화의 신 여리형 돌아오나요? 아 미치겠다 이거 되지도 않는건데 어쨌든 심심쿵님 축하드리고 아 땡잡았네 이거는 아 자 일단 여기까지 유튜브 올려드릴게요